호흡경의 호흡경 덕분 반에서 복구하고 있는 36가지 주제 중에 오늘 서른번째 30강 호흡명상과 호흡경이라는 경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호흡경이에요. 우리 조상님 대대로 인류의 역사속에 오랫동안 수행하는 혹은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3일 신부에 써놨어요. 지감, 조식, 그 다음에 금초 이 세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하도록 안내를 해놨는데 조식이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을 말해요. 호흡, 그게 호흡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문득, 호흡 하나만 하면 감정이에요. 감정을 거치게 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상에 부딪힐을 때 접촉 부딪힐을 때 그때 부딪힘을 금해라 하는 금초기인데 이것도 호흡으로 이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세 가지를 설명해놨지만 이거 하나만 잘하면 관통해서 되겠구나 하고 제가 깨닫게 돼서 여기를 호흡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제가 한 거예요.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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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쿨에서는 매 주말마다 수련을 열고 있습니다.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KTX를 타고 대전역에 오시면 대전역 동강장에서 여러분을 모십니다. 9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1월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서울, 부산 관광버스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그 버스를 이용하시면 덕분 서쿨 오시기가 편안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